설명도 없이 이해도 안 시키고 강의한다 그런 건 아니고 다 합니다 다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요러한 지문들이 있어 법률과목은 요래 상담심리학은 요래라고 설명하지만 그걸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시험에 나올 때에 요렇게 틀리게 해 날짜를 요렇게 바꿔서 시험 내 용도를 요렇게 바꿔서 내 할 수 있단데 하여야 한다로 내 어떻게 틀리게 나오는지까지 내가 짚어드리면서 강의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내용을 보고 이해하는 것을 넘어서 그 내용도 공부하지만 어떻게 시험 문제에 나왔을 때 어떻게 틀리게 하는 것까지 내가 하나하나 조목조목 설명을 다 할 겁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조금 되는 겁니다 그죠 20명 이상 강의한 저의 키포인트 요겁니다 조금은 이해가 조금은 덜 돼도 너무나 이해하려고 해도 안 되는 분이 계세요 근데 내가 시험 위주로 강의하면서 그럼 이렇게라도 프로그램은 일단 맞추면 되는 거 아니에요 정 모르면 정 모르면 이해하고 알 거 다 알고 모르면 대답 잘합니다 질문도 잘합니다 근데 시험 문제만 보면 틀려 그게 뭐예요 그게 조금 이해가 안 가도 조금 부족해도 내가 하라는 대로 문제를 푸니까 탁탁탁 맞추네 그게 낫지 그러한 의미에서 뭐라고요 시험 위주의 강의를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지 자세한 내용을 이제 강의 시간에 강의하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시간에 뵙겠습니다 ze 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